신림 4동에 있는 신대병역하고 걸어서 10분 걸릴 것 같아요. 중간 정도 위치라서 일반 신축급은 아닌 원룸입니다. 가격은 1000에 50도 되고 3000에 30까지 됩니다. 2000에 40도 되고 혼자 살면 관리비 5만원 둘이 살면 거친 숨소리가 들리시죠? 배나온 아줌마가 옆에 있네요. 3차례 30으로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아줌마 여기 앞에 건물하고 사이가 좀 공간이 있어요. 북향인데 최강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최강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선이 4개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네. 불을 한번 불을 꺼도 최강은 괜찮네요. 여기 옆에 배 나오신 분이 이렇게 있네. 일단 3차례 30이고 보증금 대출도 아마 될 걸로 예상됩니다. 풀옵션이고요. 평수 크기를 한번째 해볼게요. 3m 55 3m 55에 4m 83 전체적으로 한 5평 정도 5평 정도 돼 보이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다녀오기까지